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현재의 삶이 괴롭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그걸 재현하려다 전성기가 돌아오지 않아 낙담하기도 합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 속에서 화양연화만을 떠올리며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늘 이 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려 할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과거 속에 살 수는 없다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시 6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과 원탁에 둘러앉아 모여서 토론도 함께 하실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 K.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가 좀 트럼프 쪽으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또 경제 향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시점이네요. 자 그리고 정년 연장 65세. 행정안전부가 먼저 불씨를 당겼고요. 또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높이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몇 살까지 일해야 할까요.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쇼핑 관련된 두 글자인데요. 다음 달에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또 중국은 광군제로 대표되는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열리게 되죠. 동시에 관세청은 이달 말부터 5주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판매할 물건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위장에서 들여오거나 불법 식품 의약품의 밀수 행위 등을 막겠다는 건데요. 국내 없는 품목이나 혹은 더 저렴한 게 해외에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해외 직접 구매죠. 해외 직접 구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하게 됩니다.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번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2492님이 빠르게 보내주셨는데 세일이라고. 1566님이 거의 빛의 속도로 보내주셨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PD님이 힌트 주셨다. 커브 볼의 반대말. 변화 후의 반대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유튜브 그리고 샵 9730 문자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모처럼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시기가 좀 엇갈렸는데요. 다우 지수가 0.8% 하락했고요. 대형 지휘자 S&P500 지수도 0.18% 약부합입니다. 그런데 기술주만 나올 강세인데요. 나스닥은 0.27%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의 금리나 속도의 좀 조절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나 타이밍이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 그동안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다우 S&P500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미국의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은 4.2%까지 쏟았습니다.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미니아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9월에 단행했던 대규모 금리 인하는 지지하지만 앞으로 회의에서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었습니다. 기술주 가운데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업체인 엔비디아가 지수상승을 주도했는데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140달러 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당 140달러 넘어서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달러. 이제 애플하고 시가총액 1위 다투고 있는데 한 700억 달러 남았습니다. 거의 붙었죠. 맞습니다. 국제유가도 또 급락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지난주 7% 넘게 좀 떨어졌는데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타결 기대감으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또 뛰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 개인주택이 드론 공격받았다라는 소식. 이제 서식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서부텍산 중진류는 배럴량 70달러선 그리고 북해산브렌트유는 배럴량 74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미국 증시는 사실 어링 시즌입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테슬라, 아마존, 보잉, 제데럴 모터스,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 실적 흐름에 향후 증시 방향이 좀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코스피는 사거래일 만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들이 2600선 탈환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18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떨어져서 2586, 또 2600선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7포인트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750인데 삼성전자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외국인이 팔면 30거래일이거든요. 지금 58,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1% 떨어지고 있고 오늘까지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 30일 연속 순매도 사상 최장 기록을 또 계속 갈아치우게 되는 안 좋은 방향인 거죠. 국정감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드디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대상으로 했는데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권과 관련해서 지금 우한 형제들의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나섰는데요. 크게 보면 의혹은 두 가지예요. 중개수수료에 이거 담아봐냐? 똑같이 일일적으로 9.8%로 올렸거든요. 물론 시차는 좀 있습니다. 여기다 최혜 대우 요구까지 공방이 좀 이어졌는데 일단 우한 형제들의 한 부사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서 경쟁사인 쿠팡인츠가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8월만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6.8%였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3% 올리면서 9.8%인데 이게 2위 업체인 쿠팡이츠, 요기요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혜 대우 요구라는 게 뭐냐면 입점 점주를 상대로 해서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불공정거래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은 이들 입점 업체가 배달시장의 경우에는 앱 시장의 경우에는 경쟁 3사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민이 지난달 기준 시장 점유율 59%, 쿠팡이츠가 24%, 요기요가 14%로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나서면 배민이 좀 따라가고 또 그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었기 때문에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만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감에서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배달중개수술 인상 논란이 비록 1위 업체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배민만 국장검사장에서 거센 질타를 받으니까 2위 업체인 쿠팡은 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똑같이 수술을 올렸는데 빠졌을까라는 질타가 나왔는데 쿠팡이츠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술을 받으면서도 이제 수술 후 인하 방안은 그동안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당초 정무위는 쿠팡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부르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강한 반대로 인해서 일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금 사실 배달의 민족이 모해사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유를 남고 있고 절반 이상을 사실은 해외로 배당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밑보인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쿠팡의 경우에는 대표가 미국입니다. 여기는 또 일부 대통령과 연선 동기라서 봐주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난 앞서 이제 지난 8월엔 중소벤처기업국정감사에서는 양사 대표가 모두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옛날처럼 114 전화 걸어서 번호 물어본 다음에 전화 주문하는 게 더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생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도 해법은 나오지를 않는 거고 배달업체들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있고 뭔가 좀 돌파구가 없을까요. 또 이번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티몬 위메프 방지책이 좀 나왔는데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도 또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티몬 재발 방지책 중에 하나로 온라인 중간거래 사업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20일 이내로 정산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왜 하필이면 20일이냐라는 건데요. 야당 의원이 이제 매출 1조 원 이상 수입이 1천억 원 이상 넘게 한 29곳 가운데 19곳이 이미 열흘 이내 정산주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법 개정하면서 왜 20일로 맞췄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개정된 게 오히려 계약이 아니냐 어떻게 개선했느냐라에 대한 이제 질의가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정산기일이 20일을 설정해 놓고서 혜택을 보는 것은 쿠팡밖에 없다. 쿠팡 봐주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산기한을 이제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의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해서 이게 없게 부담이 됐다.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했고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논란은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죠. 문제가 됐던 합병 비율을 좀 고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두산그룹이 주주 반발로 철회됐던 두산 애너빌리티와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합병 계획을 주주들한테 좀 유리한 빌로 조정해서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애너빌리티 주주들은 기존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돼서 합병 비율은 좀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비율에 따라서 이 두산 애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은 4.3주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 애너빌리티 주식 가치가 약 한 39만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되면 원전이나 수형 모질 원자로의 분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다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12월 12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개편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제 재개정안이 나왔지만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독립 경영을 여전히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식 교환 역시 이번에 이제 흡사합병은 향후 1년 동안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주식 교환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이런 주주 달래기 시도가 먹힐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는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주들의 반응은? 일단 주주들은 일단 이제 기존에는 금감원도 반발을 했고 주주들이 반발을 해서 소액 이제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소액 주주들보다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반대에 대해서 과연 주주 이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그 옛 둔촌 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가 1만 2천여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할 수도 있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1인 가구 항세대당 한 3명만 하더라도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비 입주자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사실 새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사 날짜 맞추고 대출도 맞춥니다. 새 가구, 가정 구입,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사회에 필요한 재반요건을 모두 입주 날짜에 맞추는데 이게 좀 틀어지게 생겼는데요. 이 아파트는 이미 최근에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쳤고요. 입주 예정자들한테 오는 11월 27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안내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변 기반 시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 19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도로와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 3곳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170억 원을 요구했는데 조합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102억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추면서 제시하다 보니 68억 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건데요. 어쨌든 지금 시공사 조합 관할 구청 어제까지 좀 회의 잇따라 하면서 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다음 달 23일에 예정된 총회에서도 공사비 한 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정된 적기에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 2022년 당시에도 공사비 문제를 두고 시공사하고 갈등을 벌이다가 6개월 동안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입주 자체가 좀 미뤄진 바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 2천 가구에서 매머드급이거든요. 이게 만일 입주 지연이 나타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리보트에서 강동구청이 공사 재개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조금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옵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타계 기자들 K와 함께 하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진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누군가는 엎치락뒤치락이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트럼프가 진 적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로 보면 단순 0.1%라도 이긴 걸로 하고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쭉 이렇게 개비해보면 트럼프는 거의 진 적이 없다. 지금 격차를 벌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전제할 것은 다 저희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제가 서영민 기자를 사적으로 잘 알지만 한국 선거도 못 맞춥니다. 그런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의견도 있다. 참고 삼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참혹합니다. 트럼프 조사 결과도 틀리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박빙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사 보시니까 미국은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주에서 많은 득표수로 가져가면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구조라서 지금 전국에서 누가 지지도가 높느냐. 전국 1위 득표수.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7개 선거구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50여 개 주 중에 43개, 4개? 이 정도는 그냥 정해져 있고 이건 오늘 투표 하나, 2주일 뒤에, 보름 뒤에 투표 하나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엎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계산이 돼 있어요. 해리스가 220개 정도 가져가고 트럼프가 210 몇 개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소하게 해리스가 앞섰는데 남은 선거구에서 270을 넘겨야 돼요. 지금 221인데 해리스가. 여기서 50, 49개만 더 가져오면 됩니다. 선거인단. 그런데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7개 선거구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네바다,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이 7개입니다. 이른바 경합주라고 하는 것들이죠. 경합주라고 하는 것들.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가장 큰 경합주로 꼽히는데 여기가 선거인단이 19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서영민 기자가 얘기한 7대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튀기고 그랬었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시장 가는 약간 서민 행보 같은 거죠. 저도 보니까 미국 국민 8명 중 한 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간 건데 사실 그런 서민 행보이면서도 네거티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대선 유세 과정 중에 자기가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일해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맥도날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해리스 일한 적 없더라. 이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건 좀 진실 공방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또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피습당했던 그것이기도 하잖아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죠. 지난주에 얘기한 인물이죠. 지원 유세를 하러 일론 머스크가 뛰어들었더라고요. 네. 정말 특이한... 저 어제는 머스크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방송하느라 스터디도 좀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특이한 행동입니다. 사실 뭐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찐 지지자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뭘 했냐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외곽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 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시민단체죠. 아메리카 팩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청원서를 봤습니다. 청원서를 봤는데 청원서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한다. 이게 사실 공화당의 전광하고 딱 일치하는 거군요. 거기에 서명을 하면 매일 한 명씩을 뽑아서 100만 달러를 쏘겠다고 했고요. 1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어제 그제 줬고 아마 오늘도 줄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20일 동안 한 300억 정도를 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표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돼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게 불법 논란은 나옵니다. 그런데 논쟁은 있지만 당국이 딱 막지를 못해요.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뒤에 판결 나올 거 아니에요. 선거는 2주 뒤인데. 이런 행위를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배우는 게 항상 금권선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본과 권력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선진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대놓고 해요. 미국은 그게 대놓고 이루어지는 걸 보고 물론 얼마나 치열하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정말 박빈이라는 걸 읽을 수 있는 신호도 되지만 이게 진짜 선진국의 민주주의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난 기사인데요. 뇌피셜로 한번 꾸며서 얘기해 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뛰어난 기술 혁신가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또 코스트 커팅, 비용 절감의 황제로 불립니다.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인원의 80% 정리하면서 다 내보내고 정리하면서 핵심 부분만 남기고 그렇게 해서 키우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인 같이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로켓 발사하는 건 나사보다 60분의 1 가격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싸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정부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지만 만약에 트럼프 정부의 장관이 된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장관인데 코스트 커팅의 장관 이런 상징적인 임무 이런 거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비효율을 다 없애는 거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효율적이니까 다 잘라야 되고 없애야 되고 해고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데 지금 선거 운동 과정의 비효율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냐. 헤리스가 훨씬 많이 모았습니다. 헤리스가 석 달밖에 안 했는데도 훨씬 더 그 기간 동안 돈을 더 많이 모았고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았고 작은 소액 기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가장 적은 돈으로 최상의 선거 효과를 내는 캠페인을 하는 것. 그게 100만 달러 로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확 집중되잖아요. 사실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 써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안 나고 언론들은 어차피 우리 트럼프도 외면하고 너도 외면하기 때문에 이거 기사 안 실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럼 트럼프가, 머스크가 이렇게 말해요. 안 실고는 못 베길걸. 100만 달러 로터리. 다들 대선 투필되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캠페인이 뭐냐. 머스크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하루에 한 명이죠. 매일 한 명씩. 매일 한 명에게 13억 7천만 원. 사실 우리나라 로또 1등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걸 매일매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거다. 이런 계산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돈도 적다. 헤리스 쪽이 돈은 더 많다. 우리가 적은 돈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나. 난 나사보다 적은 돈으로 잘해봤으니까 캠페인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였네요. 머릿속에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효율적이고 화제성이 모은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제 말씀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거냐는 거죠. 의미. 세계 1등이라는 국가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좀 그냥 단면 그런 거 하나 보여주는 것 같은 거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좀 들여다볼게요.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국내 변화들 나타나면 증시에서 친환경 관련 주들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폭락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주었던 장기 투자한 주식들이. 다 친환경 관련 주식들이. 아까 트럼프가 된다면 친환경 정책에서는 멀어지고 또 어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게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 보면 트럼프의 어떤 공약 이행률을 보면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고 그거 멕시코에게 다 부담시키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지만 사실 거의 이행이 일부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게 또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시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그런데 이번 대선 때 상하원 선거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원만 장악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 지금 고율의 관세, 약달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를 고지곳대로 믿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또 워낙 돌발 행동이라든지 이런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돼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고 우리 같은 상대적으로 약소한 나라의 입장에서, 나라의 기업인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떠드는 저 공약들을 지키겠다는 건지 안 지키겠다는 건지를 도대체 해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무슨 계획을 짜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콕 깨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보조금 준다고 해서. 정말 난감하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언론하고 그 방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돈 버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가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또는 13조 원 지금 받고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10배를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당시에도 협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유럽은 정말 다 울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유럽은 한 목소리로 울상이고요. 좋아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같은 나라 좋아할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좋아할 겁니다. 중동에서 관심 끌 거니까. 인도가 좋아할 거랍니다. 헝가리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약간 권위주의 성격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약간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또 좋아할 거라고 그래요.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방위비 내라 그러고 관세 내라 그러고 그러면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또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트럼프가 되면 지난번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대화하지 않을까 그럼 좀 안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대도 북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 102까지 내려왔던 게 104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달러 강세. 금값도 계속 강세고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트럼프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트럼프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면서요.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9월 초에 한 7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9300만 원까지 왔습니다. 1억 넘는 달에 연말에 1억 4천 3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달러 말씀하셨지만 달러 인덱스도 석 달 만에 최고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을 대비하는 거죠. 당선되기 전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많이 담겠다는 거고 또 트럼프가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 금리도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심리가 지금 금융시장을 약간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상자산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보면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제를 깎아주겠다는 건지 암호화폐를 미국의 공식 자산으로 편집시켜주겠다는 건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의 미국 증권위원회 위원장 우리로 치면 금감원장 정도 되는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론자입니다. 가상화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취임하면 이 사람은 바로 자르겠다라고 말하고 또 구체적인 법안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불확실인데 그리고 일반 론적으로는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올라가는 약간의 기현상이고 이게 트럼프가 불러온 현상인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푸니까 세상에 다시 돈잔치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현상이긴 해요. 둘 다 오르는 게. 그렇죠. 일단은 선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미국의 물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저 물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누가 되던 정부 자산을 많이 풀 것이고 재정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돈을 안 걷어서 감세를 해서 정부 재정이 악화될 것이니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도 별로 중금리 상황으로 지속될 거다. 이런 종류의 기대가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내렸지만 0.5%포인트 빅컷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뒤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그 말은 선거 불확실성 더하기 선거가 지난 뒤에도 누가 되든 미국 정부는 돈을 많이 쓸 것이고 국채를 많이 찍어낼 것이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 3.8%대 중후반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4.1%까지 오히려 올라버렸죠. 그게 불과 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의 흐름이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사실 헤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을 벌인다라든지 관세 장벽을 높인다라든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친다라든지 사실 그거는 방식과 강도의 차이일 뿐 방향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테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는 헤리스가 이겨도 좀 크게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트럼프는 원래 승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승복하지 않을까가 지금 또 미국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는 되는 게 그런 것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지난 선거에서 승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우편 투표, 사전 투표한 거 이거 다 불법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태도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 가서는 네바다도 경합주입니다. 그 주에 가서는 이 주만 사전 투표가 불법이 아니다. 자기가 이겨서.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하라. 그리고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여기 지금 폭풍 같은 거. 자연재해 때문에 투표를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는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주고 실제로 이길 걸로 보이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에 가서는 지금 가서는 우편 투표하라. 사전 투표하라. 주정부는 사전 투표 좋은 제도 좀 더 도입하라. 잘 보완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불법할지. 그런데 계속 저희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얘기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관세. 헤리스가 얘기든 트럼프가 얘기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보다는 많이 매긴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미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올렸으니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매기겠다고 했고 중국이 아닌 다른 일반 국가에 대해서는 10에서 20% 매기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고 헤린스토 관세 자체는 지금보다는 올리는 건 분명하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확실하죠. 사실 확실한 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건 안 좋긴 한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대미 흑자가 작년 1년 총 틀어보다 많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관세를 올리면 어쨌든 마이너스잖아요. 우리한테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닌 게 확실한 거죠. 지금 5622님이 말씀들 하시는 게 너무 좋고 귀에 콕콕 박힙니다. 제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 두 글자로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이게 11월 되면 또 해외 쇼핑 시즌이 돌아오고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실 테서 준비한 질문이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시장이 6조 7천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알리테무 같은 시커머스라고 하는 중국 커머스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가품 문제도 있고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다는 그런 악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에 시커머스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책도 같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상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입니다. 이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986님도 아까 힌트가 너무 웃겼다고 저희가 커브볼 변화구 아니고 요거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참여하라는 뜻이겠죠? 가장 즐겨 듣는 방송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986님 고맙습니다. 최정원님도 그렇고 최근에 이것이 정말 편리해졌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송 대행지, 배대지라는 걸 경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이젠 그것도 거의 원클릭으로 되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이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나라 무역수지나 내수 측면에서 보면 또 결코 똥은 잘 안 되는 그런 또 반대, 명암이 있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년 연장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은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직장 생활 기준으로 우리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67세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범님? 저는 건강만 허락하면 70세, 80세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30년, 제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말씀드리면 여기 성공예감에도 가끔씩 노년 내과의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아 얘기하시는 분 나오지만 요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걸 보면 75세 노인이 과거 10년 전에 65세 노인과 어떤 보행 속도라든지 악력이라든지 이런 인지능력 같은 것들이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신체 나이.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또 한 60, 70대면 그것도 많이 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어떤 노인의 신체 능력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20, 30년 후면 AI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딱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 60세, 65세 분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르거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60세 되신 분을 실제로 대면하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렇죠. 할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70 정도는 되셔야 연세가 있으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60세는 중년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중년이라는 표현을 60세에도 쓸 수 있겠다는. 어제 저희가 경제 뉴스 브리핑에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또 어제는 부영그룹 회장이죠. 대한노인회장을 새롭게 맡은 이중근 회장이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오늘 띄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무직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천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청소노동자분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 이 분들인데 뭐 여튼 여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손을 댔다는 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본다는 의미도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중근 노인회장의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거는 저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정년 연장이랑 매기다는 얘기긴 한데 결국은 60세, 65세 넘어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고 일을 하게 만들자는 건데 저는 뭐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당연히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우리가 경제 유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어 중에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그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중에 내가 돈을 벌고 있거나 돈을 벌 의사가 있는 사람만 추려는 걸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그것도 곧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곧 줄기 시작하는 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줄면 돈을 쓰는 게 주는 거고요. 돈 쓰는 게 줄면 기업이 돈을 덜 벌고 그럼 당연히 사람을 덜 뽑고 또 돈을 더 덜 벌게 되고 돈을 더 덜 쓰게 되고 완전 악순환이거든요. 이걸 깨려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를 우리가 저출세는 때문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천천히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 올해부터 퇴직하시는 64, 65년생들을 더 일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디 사람을 수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베이비붐 세대는 아마 한반도 역사상 가장 고학력, 고경력, 숙련된 은퇴 세대일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냥 놀게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식을 정년 연장으로 할 거냐 재고으로 할 거냐 이런 방법론의 문제는 당연히 논쟁해야겠지만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망하는데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소비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땐 맞는 방향이다. 사실 여기에는 좀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첫 번째는 노인의 기준을 75세까지 높이면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좁아질 수는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지하철 무인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일을 한다라면 이 일자리 자체를 과연 그만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항상 이 대목에서 먼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청년들의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일전에 울산 탈출이라는 울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서 서울로 간다는 다큐를 취재할 때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 청년을 늘린다고 하면 청년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10년 시계로 보면 반발 없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 지나면요. 청년들이 모두 일을 하고도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게 된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 방금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경제활동 인구가 준다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채우는 개념이라면 점진적으로 잘 설계해서 추진하면 그런 반발도 지금 당장 갑자기 확 늘린다 그러면 정년을 늘린다 그러면 반발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이 최근에 이야기한 것은 정년 연장 대신에 재고용 방식으로 하자라는 주장이에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업별로 유연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정년을 일괄적으로 확 늘려버리게 되면 결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니까 어떤 기업의 선택에 맡기지 않을까? 어떤 얘기하셨지만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연장을 법제화하기는 하되 방식은 개별 기업이 유돌이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최근에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면 신입 직원의 연봉으로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재고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월급입니다. 월급.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월급입니다. 계속 정년 연장을 65세까지 하면 그 전에 받던 월급에 대비해서 올려주거나 임금 피크를 하더라도 그 전에 받던 월급에 대비해서 임금을 조금씩 깎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용을 하자는 것은 정년은 끝났어. 그런데 계속 고용은 할 거야. 다만 지금부터는 다른 근로 조건으로 해야 돼. 이 개념입니다. 지금 이걸 경총에서도 말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개념을 중시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낫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하나는 또 양보를 하고 또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또 일해야 될 텐데 김준범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저도 이제 손경식 회장이 말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금 서영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무조건 정년만 늘려버리면 기존의 임금 트랙을 존중하면서 1년, 2년, 5년 늘리는 거니까 기업한테는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이나 왜 이렇게 월급 차이가 나느냐를 근본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호봉제예요. 우리가 많이 연봉제를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호봉제를 토대로 한 급여 비중이 60% 이상 높습니다. 저희 KBS도 호봉제고요. 호봉제라는 게 예전에는 나름의 취지가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제조업 기반일 때는 1년이라는 사람보다는 10년 10년이라는 사람보다는 20년이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오래 다니는 사람 돈 더 주자가 말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호봉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뜯어고치지 않으니까 정년장이 계속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비하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월급 루팡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얘기가 다 틀린 얘기나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호봉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급 루팡이라는 게 선배 세대를 보면서 저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시나 이렇게 본다. 내가 일을 3배로 하는데 왜 월급은 내가 3분의 1이지. 맞아요. 저도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일단 정규직이 되면 하향 평준화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월급 주고 연공서열 따지고 또 업무 시간은 많은데 그 많은 업무 시간을 약간 쓸데없는 일로 채워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업무 집중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좀 하위권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그래서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조금 이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그게 시작이 임금체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면 월급 2배 주고 3배 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면 그렇게 첫 물고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정말 이 호봉제만으로도 한 시간을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날 만큼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방금 전에 MZ들이 말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그러면 우리 선배 세대들은 나는 우리 선배 세대들을 참아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이것이 안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하여튼 정년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랑스가 60세에서 65세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늘리는데 막 항의한다. 왜냐하면 그런 걸 법적으로 강제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60세까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돈을 주어야 하고 이때까지 주는 돈이 지금까지는 호봉제로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해고도 안 되고 이런 고용 유연성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는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협의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연성은 필요하나 그 유연성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박성춘님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되면 제 취업을 기준을 낮춰서 지원해도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죠. 일단 기존에 다니시던 직장 밖으로 나가서 다시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깎더라도 더 오래 다니면서 생산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최고하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또 유교기과니까 옛날에는 노인을 반드시 대우해야 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노인을 왜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도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박하다고 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노인의 어떤 신체 능력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만큼 노인의 생산성, 노인의 생산 능력 또 과거에는 단지 어떤 부양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일을 해야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방금 서영민 기자 말처럼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 자체가 드물고요. 대부분 기업과 노동자가 계약 관계로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정년은 정하지는 않고 연금 개시 연령을 법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다. 그럼 64세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어떻게 일제를 구하는 거고. 일본, 그러니까 동양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대표적으로 정년을 법으로 정한 나라인데 일본은 정년을 늘렸습니다. 정년을 늘리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구용하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세 가지 중에 기업이 택해서 늘리도록 했는데 다만 이게 그걸 안 한다고 무슨 법, 기업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더라고요. 창피해 주는 방식 정도로 저강도에 강제를 해놨는데 우리도 우리가 당장 서구처럼 정년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결국은 일본처럼 법에 정해놓은 정년 연령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결국 거기서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해서 재구용, 정년 연장, 다른 방식 그리고 그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이게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의 참 중요한 교과서죠. 원터기 기자들 K.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다루면서 함께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주제였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공인중회사 빼고 우리나라에서 남의 집을 가장 많이 찾아가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자취남 함께하면서 집 구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